일명 쓰레기로 대한민국의 여심에 응답하며 애새나무로 거듭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히말라야로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대우 정우씨 그런데 시집올래? 오빠 진짜 잘해줄게 여러분 정우씨가 결혼을 한답니다 그것도 3일이에요 바로 오늘 자신의 SNS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되어 쓴 편지를 올리면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한 정우씨 출연 중인 작품에 누가 될까 싶어서 조용하게 준비했다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팬들은 깜짝 놀라면서 단체 멘붕 이 남자 대체 뭐죠?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다정다감 한 편인 것 같아요 다정다감한 정우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 다양한 모습으로 팔색조 계력을 뽑는 배우 김유미씨인데요 성형은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저는 좀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저를 3초마다 이렇게 크게 박장대소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이신가요? 이들의 인연은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같이 껴안고 울고 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두 사람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얼레리 껄레리 누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은 두 분이 먼저 김유미씨에게 쓰레기란? 사랑합니다 2013년 11월 공개 연회 후 서로의 사랑을 숨김없이 당당하게 고백해온 정우 김유미 커플 고맙고 잘 만나자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눈물까지 흘리나요 3일 뒤에 치러질 두 사람의 결혼식 예물 예단은 물론 청첩장 주례도 없는 역대급 스몰 웨딩이라는데요 학인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분 행복하세요